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봅니다.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누구보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곳이기도 하죠. 조영민 기자, 대통령실 분위기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은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당의 완패에 가까운 전망이 나오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범야권이 합쳐 200석을 넘길 수 있다는 출구 조사 결과에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실제 개포 결과 범야권이 200석을 넘길 경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가 됩니다. 우선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던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권에서 얘기가 나오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도 가능한 의석수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예상 의석수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취재한 발언 많게는 130석 정도까지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적어도 101석은 넘어야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는데 이마저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나오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저에 머무르며 투표 상황을 지켜봤고 이제 막 시작될 개표 과정 역시 관저에서 챙겨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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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